우리의 게임 중 우리의 게임 중 우리의 게임 중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흘려가스 먹었더니 요렇게 됐지 그럼 머리 오동아 갑자기 땡겨 오동아 갑자기 땡겨 삶이 네 아 그 행복을 누르세요 서지씨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 그 행복을 누르세요 서지씨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꿈 대신하는 거 어때요? 근데 이미 맞아요 근데 Q션이 아니잖아 이사야atable 그 가루를 넣어 보는 건 어때? 근데 약간 고등학생 한꺼번에 몇 끼를 좀 넣을게요. 뭐지? 아니. 와 이거 다 붙이자고?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아니 내 거야! 왜 네가 줘? 아니 아니야. 너 독감 주사 맞았어? 아니요 저 못 맞았어요 아직. 맞아야 된다니까? 아니 맞았어요. 아니? 어떡해요 우리? 난 독감 좋아해. 지수가 비와이 별명이 엄지라는 걸 듣고 에이 무슨 사람이 엄지를 닮아 했다가 비와이를 신경을 불렀다고. 그냥 엄지 보면은 비어있잖아요. 어떻게 해요? 그냥 닮았어요? 노래 한 번 불러줘요 엄지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. 닮았어 닮았어 엄지랑. 그럼 제니 형 별명은 뭘로 지어줄게요? 젠드기. 요제는 파스티. 리사는 랄라리사. 라리사거든요. 그럼 저희도 하나만 지어주세요. 배? 배? 배까지 났는데? 지금 배까지 났는데? 배는 너무 뻔하지. 배는 너무 뻔하잖아. 여기 없나? 오,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요. 벚꽃 케이크. 여러분 벚꽃 봤어요? 벚꽃이 빨리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되면 좋겠어 나무? 안 돼 난 나무를 좋아하고 뭔 소리야? 안 돼요 벚꽃이 예쁘잖아요 사와해 나무한테 나무가 좋다고 해 빨리 아니 벚꽃 나무가 좋다고 해 벚꽃이죠? 나무가 좋다고 해 나무가 좋아요 근데 벚꽃이 좋다는 게 나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 언니는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는